여러분 이 뒤로 보이는 마을이 생장 빼드 뽀라는 마을입니다. 일반적으로 까미노 술래의 시작점으로 사용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이 문이 성야고보 성문입니다. 13세기에 만들어진 문이고요. 예전에 많은 술래자들이 이 문을 통해서 술래를 시작했던 그런 역사적인 술래의 시작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성벽, 성벽 같습니다. 지금 여기도 야고보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야고보문이고요. 많은 관광객들이 국민 관광지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술래자와 관광객이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이죠. 반가운 표지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39번지, 시타델가 39번지 술래자 사무소가 있는 곳입니다. 아침부터 많은 술래자들이 이곳에 찾아와서 술래자 여권도 만들고 또 피레네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도 이곳에서 얻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확실히 시작점이라 그런지 좀 생생한 느낌을 들어요. 살기도 더워요. 우리는 문자들에게서 아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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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일정일 날까지. 우리는 일정에 잘하도록 할 수 있도록 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러 시간에 앞으로 매우 시간을 필요한 시간을 이 순간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오늘 시간을 저희는 일정에 일정에 이런 시간을 자세히 사이 30년 생활은 사이 30년 사이 30년 사이 30년 89년. 29년? 그래서 하루 동안 우리의 일정도 시간을 안 할 수 있고 우리의 일정도, 우리의 일정도, 우리의 일정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할 수 있는 것들 한 점에 있어라 이 순례자 사무소는 1992년부터 순례자들을 안내하고 있는 그런 곳이죠 그 이전에는 작은 사무실이 있었는데 순례자들이 많이 오시니까 좀 더 규모가 확장됐고 많은 봉사자들이 이곳에 와서 봉사를 하죠. 첫 도장을 찍고 있죠. 소소한 재미도 본인이 직접 찍게끔. 첫 도장을 찍는 그런 장면입니다. 시작입니다. 감격스럽죠. 저 때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plet은 전망을 위해서는 먼저는 그 침대입니다. 그는 침대의 피자인들입니다. 피자인들에게 종이를 월사관 dafür 다른 세 semana까지까지 하루종일, 그리고 다음 주에 25 km 이곳에서 지은 Jean-Pied-de-Port 200 m de altura 1.400 metros, 1200 metros de desnivel es la etapa la más dura del camino son los 5 son voluntarios hay una pareja de inglaterra y tres de francia y cada semana cada semana cambiamos de equipo cada semana una nueva equipa aquí les damos a los peregrinos la mapa de la etapa de saint jean pieds de poc hasta 11 valles y tenemos la traducción en coreano acá es un plan de frecuencia de la etapa que los sonido ya lecón lecón y se 통해서 드디어 본격적인 출발을 하게 됩니다. 1782라고 써있네요. 네, 집이 만들어진 그런 연도죠. 적어도 몇백 년은 돼야지 되는 그런 곳입니다. 이 건물은 아르칸졸라 하우스인데요. 1510년에 만든 상업적인 목적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십자가도 보이고요. 네, 십자가는 순교자가 이 집에서 태어난 그런 표시인데요. 예수의 순교자, 마요라라는 사람의 그런 탄생지가 되겠습니다. 다이ери. 그 walls, 이 시장, 이 stone wall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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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놨이 지성되었습니다.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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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Salut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볼 때 보기 때문에 이 글자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글자와 있는 거 pal고 오늘은 아직은 글자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너무 대만의 글자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글자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내 orbitals과 한 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잎이 있는지 모르겠지. 잎은 잎은 잎이 너무 길어요. 앞에 보이는 것이 성당이죠. 성당과 그 옆에 다리의 탑입니다. 성당의 종탑은 화재로 소실이 됐고요. 저기 있는 탑은 다리에 붙어있는 그런 탑입니다. 저 탑 밑에 있는 문이 노틀남 문이죠. 마을의 이름이 생장인데요. 생장은 성 요한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다리의 벽감에 들어있는 성모님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저기는 물 나오는 데인가 봐요. 우물이죠. 성당 앞에 순례자들의 목마름을 채워줄 우물입니다. 대상자입니다. 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에서 출발하게 되니까요. 아무래도 이 성당에서 자기의 봉원도 바치고 또 각오도 다지고 여러 가지 마음을 챙기는 그런 성당이 되겠습니다. 초가 달라요. 우리는 컵초인데 저기는 초확실이잖아요. 오랫하잖아요. 그러네요. 프랑스에서 보는 성당은 여기가 마지막이고요. 그다음에 만나는 성당은 스페인의 성당이 되겠습니다. 생장 피드보를 흐르는 니베강이죠. 저 정도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시내가입니다. 여기는 다리에서 보는 다리에 있는 탑인데요. 이 거리 이름이 스페인가입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가를 지나서 스페인 문을 지나가면 저 앞에 보이네요. 스페인 문을 지나가면 스페인으로 나가는 문이다. 그래서 스페인 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지난 다닌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 눈에 보입니다. 나바라 왕국의 문장이 또 이렇게 벽에 붙어 있고요. 이 길로 올라가시면 나폴레옹길로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피레네산맥 쪽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참 아름다워요 다리가. 첫 번째 곱이 피레네산맥 드디어 시작입니다. 네. 이 길이 나폴레옹길이죠. 이 길을 통해서 1807년에 나폴레옹의 군대가 이 길을 넘어서 스페인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그때부터 나폴레옹길이라고 부르는 그런 길입니다. 아름다운 길을 보고 걷는 거네요.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힘들어요. 네. 좀 가시다 보면 1100m 높이가 있는 곳에 오리송 산장이 있습니다. 산장이요? 네. 산장이죠. 자는 사람들이 많나요? 뭐 자는 관광객도 와서 자는 곳이고 자동차로도 갈 수가 있는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시는 곳이고요. 순례자들은 이제 저곳에서 점심 식사를 또 사먹는. 아쉽죠. 네. 이제 뭐 마땅한 점심을 사먹을 수 있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주로 점심을 저렇게 사먹고 또 길을 이어가곤 합니다. 두 분은 저기 들리셨어요? 네. 저는 오리송에서 잠시 쉬면서 저는 이제 음료만. 시원한 음료 한잔하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돈을 아끼셨네요. 어릴 때. 음식을 좀. 저분들이 같이 올 수도 있지만 길에서 만난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대부분 그렇겠죠. 네. 배낭들. 저기서는 뭐 같은 데 이렇게 앉으면 가족이 되니까. 맞아요. 그렇습니다. 뒤에서 보면 저 앞에 가시는 분이 굉장히 부러워요. 한 200m, 300m 앞인데 너무 부러울 때가 많죠. 얼마나 더 걸어가야 될까요? 한참 걸릴 거예요. 네. 이제 중반쯤 왔다. 그날 길이에 한 반쯤 왔다고 보시면 되죠. 여기는 이제 조금 더 올라간 곳인데요. 네. 그런 이제 넓은 일종의 목초지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곳입니다. 참. 멀리 보이는 것이 이제 성모상이죠. 성모자상이죠. 성모상. 비하꼬리의 성모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옛날에 여기 경당이 있었다는 설이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곳은 이제 두 가지 목적을 볼 수가 있어요. 순례자들의 안전을 위한 어떤 도우심을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세워졌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주변에 이제 많은 양들을 키우는 그 목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이곳에서 이제 이렇게 방목을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가축들을 돌보는 또 그런 보호하심을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목자들의 성모상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또 걸었네요. 저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걸었는지 궁금해요. 이게 언덕이에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저기. 그렇죠. 지형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지형이죠. 오르막길인 거죠. 네. 기억나는 부분은 없어요. 저분은. 네. 양들이 쭉 불을 뜯어먹고 그 옆을 걸어갔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아름다워 보이지만 날씨가 나빠지면 비 한 방울 피할 데 없는. 그러니깐요. 네. 그런 곳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변할 수 있죠. 여기가 표지석도 있고. 네. 저도 예전에 저기서 쉬면서 점심을 저는 저기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 십자가는 티볼트의 십자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자동차 길하고 순례자 길이 갈라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 들판길을 따라서 차가 들어올 수 없는 들판길을 따라서 산의 정상 피렌의 정상으로 올라가게 되죠. 여기서 넘는 피렌의 정상은 1450m 정도 되는 아주 높은 고지대입니다. 첫날은 한 10시간 정도 걸어야 되니까요. 네. 그렇게 이제 나폴레옹길 산길을 가는 경우도 있고요. 겨울이나 날씨가 안 좋을 적에는 저렇게 이제 계곡길을 따라서 갈 적에 자동차 도로 쪽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령이죠. 네. 1057m라고 써있죠. 이바네타 고개에 있는 그런 구세주 경당입니다. 11세기에 이미 수사님들이 이곳에 운막을 짓고 순례자들을 도와줬다고 해요. 치료도 해주고 구호해주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로 1965년에 이곳에 구세주 경당을 지었습니다. 참 소박하네요. 네. 상징적으로 높은 십자가. 그다음에 작은 종을 달아서 순례자들을 예전에 어떻게 안내했었는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표지에서 관심을 좀 볼까요? 네. 이건 롤랑의 기념비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바로. 롤랑의 연대기에 나오는 론세스바이스 전투의 현장이라고 알려져 있죠. 아, 지형이. 막 싸우니까. 여기서부터 걸어서 론세스바이스라는 마을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여길 거치지 않고 직접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롤랑의 노래도 여기서 탄생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